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키야 늠뻥이고요 오늘의 게임은 데스론트 로블룩스 버크 버크가 키야 안녕 안녕 제가 여자의 M인가 이름이 아무튼 계정 입장 고등학교 01 고등학교가 맞죠 키야가 원래 고등학생 나 여러분들 음 데스론트 가죠 네 어우야 전부 다 사시는 거 진짜 스매셔라우드 아무도 오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예 오 키아 아이템 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데스노트 이거냐 뭐 고우투스 하트공격 신작마비죠 그게 뭐 고우투스 하트공격 신작마비죠 뭐 고우투스 하트공격 신작마비죠 뭐 고우투스 하트공격 신작마비죠 뭐 고우투스 하트공격 신작마비죠 오프 더Se 등장 너가 뭐 고우ут스 하트공격 신작마비죠 아니인가 저게 이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흠 근데 응응 새로워 나도 응응 바보다 이게 이게 원래 흠 흠 흠 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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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흠 흠 흠 흠 흠 흠 이게 내가 원래 잘했어 이게 그니까 이게 내가 좀 잘 못했어 내가 바보인게 이게 키아인 척 이연표 이게 내가 조작법을 잘 몰라 근데 사람들 몰래 이연표를 숨겨야 숨기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요 이게 나를 오해만 해 하니까 적응이 잘 안돼 애를 뭐냐 이연표가 여기 이연표가 있죠 이연표를 뭐냐 딱 숨겨야해요 이연표를 딱 숨겨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연표를 딱 사실 해야하죠 근데 원래 키아가 딱 두 명 아니야 랭고크 여러분 키아가 멍청해도 안돼요 오 제 아이디 이름이 있겠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네 아하 오 제가 이연 작성하네 원래 이 아저씨가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제가 아이를 전부 다 사람들 본능 없어서 내놓고 쓰니까 키알고 의지 말할 수 없죠 여기서 쟤 사라지겠다 쟤는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이게 근데 처음부터 내가 키아가 됐는데 키아가 되자마자 바로 억대는건 좀 뭐 어쩔 수 있겠나요 그냥 억보죠 제가 못하는 못하는 억보죠 한번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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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니까 키아는 딱 한 명이에요. 키아는 딱 세 명인가봐. 이제 세 명 중에 내가 당한거지. 랭꼬? 어머 진짜 당했네? 랭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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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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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연기 잘한다. 나는 그때 딱 연기했어야 했네. 지금 다들 에디스하고 확신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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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첫번째 옛날 때 진짜 물론 지금도 넷플릭스에서 엣소노트 보고있긴 한데 진짜 재밌어 그래서 가끔씩 봐서 쟁점을 보고 근데 이게 약간 키아가 불리한 이유가 누구 하나가 쫓아오는 걸까 그래서 가끔씩 봐서 쟁점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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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일나? 아 끊었구나 갑자기 뭔가 의진 태웠나봐 엘리스에서 결국 이게 줄은 못 잤네요 저도 아 이게 내가 처음부터 니네임 내가 처음부터 잘 몰랐어 이게 오랜만에 했던 거여서 그래가지고 여기 이생적립 보이시는가요? 옛날 때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대기실이 없었고 사무실 하이스쿨 버전 V2 공원이 나올 것 같은데 게임 모르는 넷스 게임은 뭐지? 이거 한번 해보자 가명 모드인가? 이게 뭐지? 스매셔라운드 어 보이자 데스노트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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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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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나, 나 버그 걸렸어 일단 내꺼 니네임 찾아야죠? 이거 근데 이거 일반 시민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 일반 시민도 못하네요 빨리 내꺼 찾아봐 내꺼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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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이거 니꺼 아이따고?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어.. 내꺼 뭔가 좀 부활한데? 나 이.. 나 키아한테 당한거 같은데? 와.. 키아가 아이디던데? 아.. 이거 내꺼 보이지가 않는데 좀 부활한데? 이거 내꺼.. 내꺼인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내꺼다 나일수도 있겠는데 이거? 내꺼 아이디만 한번 보이자 아.. 잠깐만 내꺼.. 루비 응? 우아씨.. 그니까 내꺼 안보여 야 이거 나일수도 있겠잖아 자.. 잘못하면 내가 갈수도 있겠다는 상황인거 같아 내꺼.. 내꺼 아이디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안보여 이거 내꺼인가? MBC지? 야.. 이거 내꺼 가버렸다 이거 나 조심 좀 해야겠다 이거만 하.. 아.. 제발제발.. 키아.. 키아.. 오.. 키아가 아무도 죽이지 않아 아.. 사실 지금 엘피가 얘네들 아닌거 같고 아.. 랭고쿠 같기도 하면서 뭔가? 자기가 약간 랭고쿠가 자꾸 잠쪽을 랭고쿠 같기도 한데 랭고쿠 같기도 한데 그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예상이 있어요 랭고쿠에요 랭고쿠 어.. 랭고쿠 같기도 한데 랭고쿠 난 랭고쿠 얘 아닌거 같은데 더욱퀸 봐봐 랭고쿠자 저걸 랭고쿠자 뭐.. 랭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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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여기다 여기다 지금 여기 애들 오면 좀 아이고 그냥 보여줄 수 있게 예 랭 랭 랭 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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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아니 난 좀 다 움직였으니까 잠시 아니 이게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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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자꾸 모아가는 거 보니까 엘릭스 같기로 해. 아니 엘릭스. 뭐길래 이거? 와 씨 잠깐만.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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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자꾸 키아하고 모르니까 오히려 엘리스가 저쪽으로 수당하려고 생각했는데 쟨가보잖아 쟤 아 나 진짜 치우기 먼저 못하네 쟤 뭐해? 쟤 뭐해? 야야야 쟤야 잠깐만 쟤 뭐해? 감시해봐 쟤 뭐해? 쟤 뭐해? 쟤 뭐해? 쟤 뭐해? 쟤 사실 이연표 찾아가는 거 같아 가지가 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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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키어가 아닌데 알겠군요 알겠군요 근데 얘가 모아가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해. 모아가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거지. 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야 잠깐만. 쟨 거 같은데 이거?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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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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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인포피하니까 와.. 좀 익었어 아무튼 여기까지